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로 알아볼 텐데요. 김대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첫 키워드 코끼리 말뚝받기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상승세가 참 파죽지세입니다. 워낙 전망치가 낮아서 그런지 웬만한 경제 지표에는 굳건히 버텨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사님 오늘 저녁부터 지금 미국 연준에 F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가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밤사이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461포인트 다우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6영업일 연속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가 전문가들의 가장 많은 공통적인 의견은 역시 연준이 야기한 연준이 연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엄청난 양의 돈을 풀고 또 기준금리까지도 제로로 만들면서 돈의 힘으로 발권력의 힘으로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가 연준이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통화를 푸는 것은 결코 아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꺼져가는 또 타격받은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푸는데 그 돈이 뉴욕 증시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미국 연준이 또 정례 FOMC 그러니까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엽니다. 우리나라의 금통위 같은 곳이죠. 여기서 금융정책, 금리정책 이것을 총괄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오늘 이틀간의 회의를 오늘부터 이틀간의 회의를 해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이 코로나19 타겟책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궁금한 점은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또 아예 마이너스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 점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에 연준이 써왔던 방법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두 가지 큰 양대축을 우리가 언급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 제로 퍼센트 현재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고요. 더 내릴 수 있느냐. 현재 마이너스 금리로 갔을 경우에 연준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적하신 양적 완화, QE라는 거. YC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YCC, 좀 말이 어렵죠. 그런 내용은 간단합니다. 문자 그대로 Y가 Yield, 수익률 관리를, 수익률 곡선을 관리한다는 건데 국채 등 채권에 있어서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실 금리로 보면 돼요. 현대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려놨습니다마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대로 국채금리가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는 기업이나 가게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금리나 바로 저 수익률 금리로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연준이 시중의 수익률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수익률을 제로 또는 0.1, 0.2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그 수익률이 연준의 목표보다도 높아지면 시중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준이 발권량을 통해서 통화를 더 푸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통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건데 연준의 기준금리가 좀 원격적인 금리 정책이라고 그러면 이 YCC 정책은 직접적으로 시중의 금리를 일정 수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뉴욕 정시에서는 코끼리 말뚝박기 정책이라는 그런 속설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말뚝을 박는데 사람이 박는 말뚝보다도 코끼리는 워낙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박은 말뚝은 함부로 빼지 못한다. 이런 얘기에서 나온 속설인데요. 그러니까 코끼리 말뚝 박는 것처럼 연준이 예를 들면 0.1% 금리를 말뚝을 박아놓고 그 금리가 변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경제학계에서는 YCC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찬반 논란이 있었고 호주 같은 데서 일부 좀 시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행한 적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연준이 4월달 FOMC 회의에서 다음 차기 회의에는 이 YCC 코끼리 말뚝박기를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했고 이것이 이번에 논의 결과가 거치면 9월달쯤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YCC가 도입이 되거나 도입 쪽으로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시중의 자금 사정이 크게 완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 이것이 연준의 유동성 제3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뉴욕 정시에서는 코끼리 말뚝박기 정책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인가 그 길을 기대하면서 또 한 번 큰 폭의 랠리 장세를 밤사이에 연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틀간에 이어지는 연준의 FOMC 결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